ㄷㄷ 어어 뭔가 이상한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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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가 빠졌네. 노갈 둥배 만절부수기 Doin't Wow Oh 때릴 것 때리고 망어도 돌리고 망어도 돌리고 태우스 마키나 언 해피도야 해피도에게 라그너로 크면은 스네코가 이긴 한데 스네코가 이긴 한데 스네코가 스네코가 해서 터지는거 아닌가 몰라 오 기존 시동 시동거는 스네코 엘 엘 튀두르기 물고기 물고기 도자기 무장 편화 엘 어어 별론데 교훈 격분도 좋지만 교훈이 더 좋을 것 같음 엘 뭐가 제일 필요 없냐 단식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들고있자 인공물 나올 수 있다 이틀은 지오를 아 지옥 영국 성폭력 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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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가라그나로크 내 잉크병 내 5힐 스네코트 한 턴 내다버림 수비강화 멈춰 광휘도 뒷닿을 것 같은데 그냥 라그만 있어도 틸 안 모자라겠지 그래도 광휘까지 넣어놓을까 아니 근데 광휘 넣을게 아니라 저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올려차기랑 메인공 헌신컷 방어도 미쳤네 방금 그건 강활도 도움이 안되는데 트레코님 정신을 차려요 완전히 정신 차린 스네코 띠봄 강림 강림 진 나 없앤다 발표를 때려 딱든 집에 현스 휠즈베트 우스 엑스 마키나 마키나 각인데 오 쉣 마키나에 성수하면 패 터진단 말이야 패 터져서 기적 버렸다가 다시 뽑으면 삼코 기적 가능 알짜배기만 나왔네 어이구야 고순데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슬더스 하지 인력을 키우십시오 휴번 중간호님 아이언 클래그 평균 승률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0%도 안되는것 같아서 넘넘 어렵네요 어휴 그리 어렵긴 하지만 흥룰이 10%라면 소멸을 제대로 안쓰시는게 아닐까요 아님 말고 아클색 소멸판입니다 소멸을 활용하시오 타락을 씁시다 타락 혹시 타락 나오면 잘 안집으시나요 이거 먹을게 없네 신성 어흑 마이갓 마이갓 결국 폐가 터지고 마는데 왜 터졌지 근데 왜 터졌지 근데 아 백년퍼즐 비오마포장 스피 므오 맙소사 스파생 스파생 악습넣으면 게임 말아먹기 가능 김을 손쉽게 말아먹는거 감사합니다 소멸 위주로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리얼보님 감사합니다 어제 한번 도머치 도커를 다시 해야될까 공무치 어니? 님들 제 실력본 그댈케 고수임 슬더스 프로게이머 염원 돈받기 근데 꼭 돈받을게 아니라 비 몰려도 지금 충분히 좋은 이 게임에 프로가 있다구요? 라그참기 손절 그냥 쓸컬 이것도 쓸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eine 수움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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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구름 크림님 17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움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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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수움베이 Pin 수움베이 나 수움베이 수움베이 아니.. 손절.. 넣기 싫은데.. 그냥 천신이나 빨리 뽑았으면.. 변하지 말걸.. 낙장뿌립인데.. 땅법 모든 캐릭 중 약화를 가장 잘 거는 캐릭 아니 왜 이렇게 세.. 아니 잠깐만.. 살아나봐 빨리.. 도움봐야 돼 인마.. 살아나봐.. 도원도 안 밀었는데.. 필요 없는 카드가 있나? 염원도 필요할텐데.. 다음 층 가서 교훈 지워야겠다.. 하하 하하 왜 쓸까? 까까 털.. 까까 털蛋 2 뭐 하냐고.. 3코기적 It's a miracle 왜 저거만 패고 때리냐 흐음 음 한번더 에이 진력떨어서면 아이고 세모항 그레고리 소후는 할 일을 다했다 아 아이 망할 잘 터지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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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코야 불만있으면 말로 하자 아니 근데 통계 보면은 3코가 제일 적네 아니 저거 안볼때 사기치는거 같은데 이제 마이너스가 안될려고 그러네 아무도 안볼때 사기치는거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레멘타인 기껏 구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이 개쎄네.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다. 하지만 큰일 나는 건 달팽이였고 3힐 큰일 날뻔다. 큰일 날뻔다. 호호 구월 하나만 해도 되겠지? 큰일 날뻔다. 큰일 날뻔다. 보임? 큰일 날뻔다. 힘을 얻습니다. 큰일 날뻔다. 앗. 취소해 취소. 큰일 날뻔다. 큰일 날뻔다. 큰일 날뻔다. 큰일 날뻔다. 운전이 해도 안 돼 음 에너지 왜 이렇게 뜬 오잇? 오잇 심장 쓱 섬탑의 이슬 될 뻔 했죠 야빠야빠야빠야빠야빠 섬탑의 이슬을 잃어버린다 약화약화약화 약화약화약화 이약화구나 방림라그 빠바바바밤 이번엔 옹졸하게 막 구뎀픽 안넣고 묵직하게 했다 묵직묵직 묵직 싸류난 8개월 8개월 되는 날 어린이날에 회사를 나갔다고 알리세요 헹 플라인 플라인 김치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날 컷 보다 소원 9개월 농춘 4개월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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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5개월 5개월 6개월